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. 저희집의 마지막 잎 수박입니다. 마지막 남은 수박인데요. 서리가 오기 전에 딸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오늘 이걸 해체 작업을 하려고요. 수박 해체 작업 그런데 이 고구마를 한번 보시겠어요? 우리집 무만한 고구마. 이게 아마 대박인 것 같아요. 기릅지는 이게 최고기입니다. 왜냐하면 보시겠어요? 짠 짠 이렇습니다. 엄청 크죠? 진짜 김장배추만한 무가 아니 김장배추무 김장무만한 고구마에다가 수박에다가 수박이 오히려 참 적어 보이네요. 그쵸? 그리고 럭키세븐 7자. 7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. 이것보다 수박이 마지막 수박입니다. 이렇게 풍성하게 이 가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진짜 여태까지 구독, 좋아요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. 감사합니다.